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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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사했습니다. 와, 이사했다. 여기가 이제 각자 방인 거예요. 네, 그만 화이팅! 좀 줄 화이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 화이팅! 그만 화이팅! 그만하라고. 자,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집들이 선물을 좀 줘볼 건데요. 그거 뭐 선물을 줄지, 똥 줄지는 결정하실 수 있고요. 저 현금으로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덕기야, 덕먹, 껑치시시. 덕먹, 껑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격용 블럭. 우리 옛날에 에메랄드 홀릭이라고 우재님이 만들었던 게임이 있는데 그거에 약간 원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자취를 시작했는데 서로에게 선물을 좀 줘볼 거예요. 내 방에는 좋은 거 두고 남의 방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조그맣게 5x5 진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5x5인데 우리가 큰 버전에 5x5 방이 있어. 거기에 똑같이 설치가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설치하면은 각별 오빠 집에 똑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퀵배송으로 집들이 선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렇군요. 에메랄드를 많이 버시면 됩니다. TP 하셔가지고 벌 수 있는 그 수단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잘 해보시기 바래요. 목숨 한 개니까. 네. 죽으면 빨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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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 바로 시작.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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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이템을 가격을 좀 봐놔야겠다. 이거 뭐지? 블럭 철거자 갖다가 내 집에 있는 거 부시면은 그 할 수 있다? 어려운 파크 코스트. 난 왜 특힐 건 안 줘? 난? 난 간다. 나, 난? 착시. 어 1라운드. 나 뭐하지? 나는 요거 해봐야겠어. 이게 좀 무난하잖아요, 여러분. 오우야. 대박. 가자. 어려운 파크로. 어려운 파크로. 아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안 한다! 아니 이게 어디서 들어가는데. 아 일로 오오! 너무 높다! 네, 콜라꾼. 나 방금 내가 뭔가 익숙한 얼굴 봤었다고. 크래스 클리어. 거짓말. 어파 이거 보상이 그 집 같은데 14개밖에 안 줌. 14개면 엄청 많이 줬는데? 저거 하러 가야겠는데. 항수는 벌써 18원 되었는데? 2d 파크로 해가지고? 뭐냐? 야 안 되겠다. 도쿄야 이거 아닌거 같애 안녕 이거 아니야? 그냥 그거 맞아 넌 걱정인 태산! 야 이거 해야겠다 이건 뭐냐? 어파 난이도 패치해주세요 난이도 패치된다 어 패치해주세요 이거 이거구나 뭐야 양털 더 받아 됐어 와 야 이거 왜 이것만 나오는데 야 근데 이거 어파 계속 연습해가지고 고인물 되면은 이게 그게 꿀 아니야? 맞아 그것도 맞지 내가 그 고인물 확률이 너무 적어서 안달라고 이게 야 이게 별론거 같애 아무리 봐도 팝코드가 최고인거 같은데? 선생님 이거는 이건 저에요! 야 가! 야 여기 망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여기 맞는 색깔을 끼는거야 이렇게 보여? 갔니? 이미? 오케이 오케이 망하길 바래요 아니 황수연이 여기서 1등이라니 야 그러네 가서 수연이 견제 좀 해야겠다 이거 뭘 견제하신다고요? 네 누가 저를 견제해요? 제가요 제가요 오케이 이지파쿠로 얼마주냐? 이지파쿠로 얼마주길래 제가 저렇게 뽕! 뽕! 오케이 수연님! 견제할거에요 제가 이지파쿠로 얼마냐고 뽕! 얼마주는지 모르겠어 하나 둘 내가 볼게 40원에서 야 6원이나 주는데? 근데 지금 덕개가 환전을 안했잖아 아 덕개? 덕개 어차피 코블스팅 캐고 있어서 저거 환전해도 얼마 안됨 환율 똥 똥인 저기 아니 저거 엄청 만들거 같은데? 환율 똥이라고 아 왜 미세요 무슨야 나 야 지금 환전한게 저게 끝인데 무슨 말이야 쏘리 야 야야야 잠깐만 나 일단은 갈래 가서 이거 좀 설치해야겠다 어 누가 야 황수연 열심히 뛰기만 해가지고 돈 잘 버네 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파도파쿠로 한번만 더 깨자 팍! 뚜루루루루 오 2라운드 뭐야 또 돈 버는 타임이야 지금? 아 또 돈 버는 타임이야 아직 말았어? 돈 버는 타임이야? 뭐지? 2라운드 끝나야 그거 가는건가? 하도 돈 벌어 왔네 또 돈 벌어야지 난 하드파쿠로 아니 하드파쿠로 이거 할께 안돼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우리 수연님이 돈을 많이 쓰시고 오셨네 어디다가 이렇게 하고 오셨을까? 뚜루루루루루루 저거 노란색 네모델이 아니야? 아냐 아냐 가끔은 블록 아니야 그거 잘못 본걸? 250개 한 번에 모아서 한 사람 볼록 보려고 나도 간다. 아니 나 왜 이래. 야 근데 이즈파쿠르가 더 빠른 거 같은데? 이즈가 훨씬 빠른 거 같아. 이거 하드 쓰레기야. 이즈파쿠르 적응하면 엄청 쉬워. 이즈파쿠르 갤런스 패치요! 지금 가끔 오빠가 부자네. 나 이즈 할 거야 나도. 와 진짜 부자다. 그러니까. 영환이 지금 환전 안 했다니까 저거 지금. 아니 저거 환전 다 하고 남은 거라고. 그래 영환이 아까 보니까 쇼핑 많이 하더만. 와 돈 쓰면 황수연한테 돈 따라잡혔어. 이거 밸런스 말 됩니까? 네 밸런스 말 됩니다. 안 해. 이즈파쿠르 패치할 때 게임 안 함. 저 밸런스 패치할 때 게임 안 함 수고. 님 손해지 뭐. 수고. 이즈파쿠르 빨리 패치해주세요 수연이 돈 그만 벌게. 와 진짜 돈 많이 벌었다. 한 번에 저 짝대기를 넘어가라는 건가? 그만해야지. 돈 그만 벌어야지. 나도 그만 해야지. 도깨 돈 또 다 썼는데? 상인이 업그레이된다고? 우리 지키야. 도깨 돈을 tiveJAifying 정석의 rhoiFÉ흐이zip. 대표 이즈파쿠르 이거ㅋㅋ 약간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섞여있어 각병님 오해가 섞여있어 각병님 오해가 섞여있어 각병님 나만 그런게 아니야 각병님 각병님 진짜로 나만 그런게 아니라니까 덕계가 아주 그냥 불지옥을 만들고 있네 여기 오해가 좀 섞여있어 각병님 대박 오예 돈 다 썼다 아니 각병님 잠시만 덕계 무슨 색임? 아니 나 나 보라색 나 보라색 오늘부터 파라색 보라색 야 수연아 보라색이래 어 형 나도 하나 도와줬어 진짜 쉬웠다 굳이 깽깽이들 진짜 굳이 깽깽이 위력을 보여주마 야 나 불안한데 집 돌아갔을때 뭐가 있을지 모를거 같은데 와 뭐냐 레전드네 얘 뭐야 얘네 집 왜이래 다른 분들이 설치하는거 보고 설치좀 할게요 됐다 다닼 우리집 보기가 무서워 우리집 왜이렇게 많이 찼어요 뭐가 호호호호호 Nurs어줬다 우리집에 뭐가 저렇게 많이 찼니 우리집에 뭐가 저렇게 많이 찼나 덕계 집에 돌아가는 순간 죽는다 어 이번에 좀ở게 되겠는데 한 번만 더 깨자 한번만 한번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죽으시고 똥만 깨 여러분 5초 후에 집으로 가요 와 조심해요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엘반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나봐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나보려고 만든거야 너무 여유있는데 나는 엘반디? 너무 괜찮고 오지마 오지마 이거 뭐냐고 야 그래 니들끼리 싸우라 니들끼리 싸우라 이게 뭐냐고 살아있어 왜 살아있지 아니 아니 몬스터 리서스백 왜이렇게 징그러워야 아니 이거 되게 세보인다니까 별거 아닌거 같은데 아 아파 우와 큰일날뻔 야 누가 우리집이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냐 진짜로 너무하네 돈 많이 있어도 되고 누나봐도 돈 많이 없어진 수연이네 저거 아니야 어? 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데요 야 돈 번다 진짜 너네들은 대체 집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난리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몬스터들이 때리던데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걸 개평화로웠는데 좋겠네 왜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티피는 또 왜 안돼요 이거 티피 아이템 하나 다시 주세요 앙칼짓이네 빨리 내놔 빨리 티피 티피 내가 흑화하기 전에 빨리 흑화하기 전에 빨리 내놔 흑화하기 전에 빨리 내놔 알아서 알아서 해 알아서 흑화합니다 이제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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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드려요 어서 어서 드리세요 어서 어서 드리세요 어서 어서 컨텐츠가 종결되기 싫으면 두 개 더 받았어 아 죄송합니다 수고 아니 조도 난리 안 조도 난리 기분 나빠짐 혹시 좀 오륜하실까봐 더 드린 거네요 그런 그 띱? 그 뭐야? 깊은 뜻이? 잠뜨리 어디서 돈 버는 거야 잠뜨리 어디서 꿀 받은 집 보러 가야겠다 꿀 받은 중? 어디지? 여기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비키세요 꿀 빨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 제발요 선생님 공감 안 할게요 선생님 공감 안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빌려주면 내가 갈게 아 이거 맞는 거 여기 딱 끼는 거야 오빠가 다음에 해 내가 지금 자리 선점했으니까 아니 아저씨 레거티브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고장나요 고장 지금 황수현 사막아야지 레거티브로 부활하세요 제가 모아서 지금 3인데 오 야 근데 못하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번엔 TP 안되겠지? 제발 이번엔 TP 되면 안 돼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쩌는 거 있네? 우와 대박 쩌는 거 있네?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번엔 TP 된다 할 말 없었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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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들끼리 싸워 오 좋아 좋아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야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우와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니 이거 할머니 왜 안 죽어? 세상 너무 편안하고 가세요 철검 철투구 철 충락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됐어요 말 걸지 마세요 다음번엔 돈 써야지 이거 큰일 났네 아 내 거 난 너무 평화로 살 말도 없어 겁나 센 에즙트 거의 명상수증 덕기야 머데즙도 잘 썼어야지 저 지금 조사들어 바빠요 이게 마지막으로 더 증가합니다 야 이게 뭐야? 각별오빠 땅 외자네 와 꽉 찼다 이거 하드파크루 얼마야? 하드파크루 10 몇 원 아니야? 싫어요 이거 4원씩 밖에 안 올라가는데 6원 아니었어? 어? 그거 패치됐나 보다 이지 야 이거 실시간 패치하는 게 어딨어? 꿀 빨러 왔더니 이지 이지 패치할 만하지 이지는 아 근데 패치할 만했지 쓰레기 같은 게임 아 근데 딱 딱 그거 딱 산물 딱 빼먹고 딱 딴 걸로 왔다 뭐 했냐 쟤 뭐 하냐 황수야 어디서 꿀 빨고 있는 건데 저렇게 돈이 빨리 올라가 어 그니까 그러니까 쟤 뭐 하는 건지 확인해야 돼 그 다는 무작o Пр soprattutto 어떻게 해 미국에서ط first 타고 있잖아 그래도 국사 contrief 배민 오rag 아 이런 코로나 월요 왜 coming 저희 카치 구eral 왜water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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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나는 다 빨았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쇼핑 산매경이시네. 좀 비키세요. 저 좀 사게. 뭐야. 아 제발요. 왜요? 공주던가. 아 제발 돈 드릴게요. 제발 제발 제발. 시간 시간. 얼마 좀 얼마 좀. 시간 없어. 오케이 됐다. 이거 뭐야? 우와. 아 이거 못 사는구나. 아 젠저. 야 이거 이거 좀 다시 빼줘라. 나 이거 여기다 설치해버렸다. 아 내가 빼야지. 젠장. 젠장. 야 이거 좀 빼달라고. 야. 덕계야. 아 진짜 덕계. 야. 뭐야. 드디어 뭐가.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래. 뭐야 이거 무슨 일이래. 오케이 죽었고.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죽었고. 다 죽었는데? 야 다 죽었어. 둥글게 둥글게. 야 지금 죽어라. 둥글게 둥글게. 이겨라. 내가 겁나. 내가 겁나 설치해놨거든. 잠. 죽어라. 잠. 오케이. 빨라지고. 나약한 것들. 이제 죽어도 다 끝났어. 우린 우리 다 죽었어. 의미가 없어. 죽었어? 나이스. 저희가 죽었으면 누나가 했으니까. 야ussy 너 어디서 꿀 빨았냐. 후루. 여러분 나 지금. 요즘 첨프가 엄청 먼저. 아 여러분 처음에 힘들기 시작했지만. 전략적으로 수현이 거에 몬스터 하나. 설치 해놓길 잘 했군요. 아 이거 꽉 채워진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수현님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알아요?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럼 알 것 같았어요? 저 꼴 어디서 빨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네 어딘데요? 아 진짜 각별이 거 너무 뿌듯하다니까 보면 볼 수 없어 각별 오빠 나랑 덕기가 마지막에 다 설치했어 무슨 거 또 설치했어? 어 몬스터까지 내가 섞어서 넣었어 뭐이네 이거? 아니 설치하려고 보니까 누가 몇 개 더 설치해줬길래 이런 게 있어? 아니 뭐 버튼 누르는 게 있네? 버튼 누르면 두 개씩 나와 레전드인가 이거? 아 뭐야 이게 훨씬 나아? 왜 이렇게 누가? 아 뭐냐? 오늘의 부자는 수현이네 근데 각별 오빠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내가 한 칸은 남겨놨거든? 근데 덕기가 와서 채웠나봐 어 쓰레기 야 진짜 재밌네 이거 아 재밌어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현이 거에 제가 만약에 몬스터 안 넣었으면 수현이 또 살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저 또 편하롭게 살았죠 저를 아무도 공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콜 빨고 부자가 됐겠군요 어쨌든 안 쓴 아이템도 너무 많아 나 이런 것도 안 써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미니 에메랄드 올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원룸 에메랄드 올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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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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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